오늘 예레미야는 아주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진 그런 우리가 좀 연도별로 하면 주전 586년 이때 단번에 한 번에만 일어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는 언제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억만 하고 있으면 오늘 29장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9장을 잘 이해하려면 바벨론 포로는 단 한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4차에 걸쳐서 또 일반적으로 3차에 걸쳐서라는 의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만일에 처음에 등장하는 601년 이건 다 주전입니다 601년에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왕족들이 이렇게 픽업돼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를 만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라고 보게 되면 4차에 걸쳐서 이게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이때를 생략하게 되어지면 3차에 걸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의상 3차에 걸쳐서 일어났다라고 그냥 편의상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레미야 29장이 어디쯤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이때가 아니고 1차 때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장로 선지자 유다 백성 이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편지로 보냈다 바벨론의 포로 된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 오늘 29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예레미야는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됐을까? 아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지? 편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의도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지? 오늘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짧지만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부가니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남아있는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과 유다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인가 보다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이라고 번역된 원래 문자의 의미는 탁월한 지도자 다시 말해서 지도자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중에 남아있는 이라기보다는 지도자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지도자층은 아니지만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놔라 하면서 왕의 사신 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편지를 보내야만 됐을까요? 편지를 통해서 뭔가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주기 위함인 것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과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교제, 관계는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사가 있어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성전이 만일에 없다? 제사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전과 그리고 제사가 없는 땅에 내가 머물러 살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됩니다 불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만일에 그러한 땅에서 성전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가 없는 땅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는 성전도 없어요 제사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나의 신앙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당에 못 오고 또 오늘은 기분이 괜찮으면 오고 이러는 차원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이거는요 완전히 심판과 저주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머물 때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버림받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나는 있다 이 생각으로다가 계속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내가 죽기 전에 단시간에 제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꿈과 소망이었어요 꿈과 소망 그 바벨론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그들의 생각에 맞는 삶들이 나타나겠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들이 타고 있었던 수금과 비판은 저기 나무에 걸어놓고 울부짖으며 바벨론 강가에서 계속해서 그냥 찡얼찡얼 거리는 일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강가에서 그냥 우울 모드로 계속 있는 거 이게 지금 1차 포로 이후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오늘 너희들 거기에 징벌받은 거 아니고 곧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게 해서 성전과 그리고 제사가 있는 이곳에 너희들을 있게 할 거다 이것에 맞추어서 이 성전에 속했던 선지자 아마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냥 뭐 목동으로 있다가 뭐 하다가 이렇게 불림을 받은 선지자도 있고 좀 이렇게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속해 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28장에 나오게 됩니다 28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한 너부가네사리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러니까 너하고 성전에 빼앗겼던 기물을 하나님이 2년 안에 되돌려 오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거기에 계속 두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이곳으로 불러올 것이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 메시지 자체만을 갖고 보면은요 우리 모두도 참 아멘이 되어질 말씀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있나? 이런 의문과 의문 속에 계속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누군가 누군가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이 못 되어서 당신은 예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다가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은 아멘이 나오죠 우리 같으면은 이 메시지가 아멘이 나오는 메시지에요 그러나 전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냐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가 있어야 되는 곳에만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게 전제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정말 눈물 흘리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이 전제가 깔리면은 모든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게 되어지고 또 그렇지 못하고 잘되는 사람을 보면은 비교하여서 열등의식 속에서 더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하나냐라는 선지자나 유다 백성이나 동일하게 전제는 뭐냐 하나님은 바벨론 땅이라는 내가 포로된 이 비참한 현실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닌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도 그 기간이 더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에만 계시고 제사와 성전이 있는 곳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계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아이고 다 아는 사실이요 하고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조차도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제사가 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게 내가 평생 듣고 배고 오고 본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도 그렇게 계시지만은 그런 거 없어도 바벨론에도 계신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지금 전하면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설득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아멘하고 받아쓰겠습니까 아니죠 탁 배척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하면서 다 몰아세우고 있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 지금 이 부분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번역된 책 원래 제목은 Stop overthinking이라는 외국 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을 생각 중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저는 그래서 번역을 한 그거 말고 그냥 영어 그대로 하면 그냥 멈춰라 과잉 생각을 그런데 이걸 다시 말해서 그냥 생각 과잉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 과잉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며 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아요 이 생각은 심지어는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조차도 나에게 또 하나의 생각이 돼서 나를 갖다가 짓누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저와 여러분들 저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우리에게 조금 멀리 있는 성경이지만 하나의 말씀을 관련해서 참고로만 소개하면 로마서 12당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절은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등등등 나오다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 과잉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이런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버싱킹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 끝에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2장 3절이에요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은 이 말을 우리가 생각 과잉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보면은 아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안 되니까 앞으로 또 뭐도 안 될 거고 뭐도 안 될 거고 성전도 없어 여기에는 더 이상의 제사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만나다 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하다 이런 종류가 아니라 참여해 주시다라는 말이에요 만나 주시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직접 함께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참여도 없어 그러다 보면 나는 뭐야 저주받은 인생 나는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 계속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은요 내 삶 자체가 산만해집니다 산만해져 어디에 포커스가 없고 내 삶이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계속 산만하게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얘기 불안이 일어납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데 미리 당겨서 불안한 마음에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봅니다 그러나 운동이 멈추고 밤에 잠을 자려 하면은 다시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 생각 속에 내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생각 과잉이 우리를 사로잡아 끌어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는 땅 버림받은 땅 하나님이 없는 땅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땅 이렇게만 보니까 삶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 그 근원에는 생각 과잉이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모습에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까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생각 과잉이 생겼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누군가가 생각하지 말어 그러면 생각이 안 됩니까? 저는 더 돼 더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 하면은 그거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 하면은 그때 그 생각이 더 들어요 와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말 안 했으면은 생각 안 났을 텐데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생각도 다치 플러스가 돼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예레미야는 그 생각에서 그 상황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굳게 서 있어라 하면서 좀 다른 이색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니아는 곧 돌아올 거다 거기서 뭐 할 필요 없어 너 그냥 거기 있다가 잘 조금만 있으면 올 거야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빌론 강가에 가서 그냥 거기 강가에 앉아서 그냥 울먹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짧게 다시 돌아갈 그날을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너는 거기에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고 자꾸 거기만 가면 그 생각이 떠오른다고 거기를 뛰쳐나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일터 뛰쳐나가지 말고 그 사업장 뛰쳐나가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르는 생각 과잉이 일어나 그렇다고 그 자리 떠나는 게 그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사한 사람은 또 기다리고 있고 그 상황은 또 기다리고 있다 근본은 뭐냐 거기에 일단 굳게 서 있어라 하면서 이 다음에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3대를 거기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2년만 있다가 지금 가야 되는데 3대가 있는데 이게 몇 년이냐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국마치 70년을 있으래요 여기에 이 말은 이 사람들에게는요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내가 용기를 얻는 메시지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자체 속에서는 이게 더 힘들게 자꾸만 자꾸만 어려워지는 심판과 저주의 말로 아마도 들렸을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유다 백성처럼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계속 계속 될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과잉 생각은 계속 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빠져들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너희를 돌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돌보다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방문하시다 방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방문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중요한 구약의 성경 두 군데 예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추레굽기고 하나는 루키입니다 추레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서 노외로 살고 있는 그들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인도하여 그들이 들어갈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할 때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나에게 있을 거라는 확신 이게 분명하고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버리고 우리를 내던지고 우리를 모른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방문하여 오신다 또 하나는 루키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가족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한 땅에서 듣고 보니까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흉년의 때 그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이 있게 되었을 때 오늘 그 속에 분명히 우리들을 인도하고 우리를 들이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있을 거 하나님은 이곳에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생각 과잉에 빠져들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그렇잖아요 내가 떠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정말 어려운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나에게 생각 과잉을 일으켜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나이 어린 친구가 뭐냐? 누구냐? 내 자식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해요? 막장 드라마처럼 손 긋고 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문이 그에게도 나에게도 있으리라는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은 14절입니다 그러면 저 광야의 40년이 찰 때까지 이 바벨론의 70년이 찰 때까지 나는 언젠지 모르지만 그 기한이 한정적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쳐다만 보고 계시는가? 그때 방문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쳐다만 보고 있다가 방문할 때 잘 있었냐? 하고 이렇게 오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고 예레미야도 이 말이 유다의 한 백성의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전합니다 이게 14절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을 나는 지속적으로 만날 것이며 여기에 만나다라는 말은 나는 네가 있는 그곳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언제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너희가 포로로 있는 그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때가 되면 방문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회복할 거다 내가 회복시켜 줄게다 아멘 이렇게만 하고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거기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참여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사가 없던 성전이 없던 어느 것이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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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만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참여해 주고 계시다 이것이 나의 생각 중독과 생각 과잉을 멈추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참여해 주고 계셔 아 이런 거 이런 거 문제 문제 아 하나님이 참여해 주고 계셔 이 선포와 확신이 우리의 생각 중독과 과잉을 멈춰 세웁니다 그 말이 바로 아까 말했던 우리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 그 이상이 하지 말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이 말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징벌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31장을 갖고 같이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레미야는 이 광야의 시간이 징벌로 보는 게 아니라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중매자인 모세를 통해서 결혼식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신혼여행을 떠난 신혼여행의 첫 곳 신혼여행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징벌이요 너무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이렇게 하지만 신혼여행을 간 부부든 등산을 할 때 힘들지만은 그 속에서 또 느끼는 사랑이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잠시 쉬면서 서로가 거기에 물을 먹으면서 정말로 정말로 만찬내는 별로 맛없는 그런 만나를 까먹으면서 그들만의 사랑의 대화가 그 속에는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광야는 단순하게 징벌로 인해서 나는 망하는 장소 우리는 여기서 모두가 다 폐망하는 거 우리는 끝나는 거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기대 이상의 사랑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헷새드가 임하는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올까 하나님이 내일은 어떻게 인도할까 하나님의 헷새드 어떤 것이 보일까 이것을 기대하며 확신을 갖는 시간으로 갈 때 이 광야는 생각과잉을 일으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광야의 그 일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밤하늘에 보면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겨울 같을 때 보면 밤하늘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한 곳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식당을 만들어 파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이번에 간 곳이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딜란드, 캐나다에 한 두 곳 정도 이런 데 가면 밤하늘에 매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하게 기회가 됐을 때 아주 맑을 때 밤하늘에 오로라를 봅니다 그런데 오로라를 보는 그곳의 기온이 얼마냐 바로 영하 40도에서 50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영하 40도에 50도에 있으니까 그들은 그것이 생각과잉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몸이 굳어가고 있다 점점 냉기가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 나는 한 시간 뒤에 얼어 죽는다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거기에 가서 오로라로 보면서 보러 간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하 50도인데도 거기서서 뭘 하느냐 오로라가 떠오른다 오로라가 온다 야 저기다 막 기대하며 환호를 부르지며 그러면서 그 영하 40도, 50도를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악기를 저기 나무에 걸어놓고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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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하고 한탄하고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더했을 것입니다 왜?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 당연히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일이에요 언제 돌아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계급에 있었던 에스라는 그 속에 생각 과잉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뭘까 바로 에스라와 함께하는 제사장들은 말씀을 연구했고요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했고 가르치는데 필요한 장소 배우는 표현을 필요한 장소인 회당을 만들어 했고 결국에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역동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12, 13절에서는 이러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 확신 하나님은 참여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도 참여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12,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다 누구를 언급하느냐 나아가 하나님입니다 내게 내게 내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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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거나 바벨론에 있거나 지금 렌즈가 안 맞아서 이게 막 내 초점이 안 맞아요 내 안경이 그러면 어떤 것만 보이느냐 맨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 하지 못하는 거 가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럴 때 지금 오늘 12, 13절은 너 지금 렌즈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꾸 과잉이 생각에 빠져드는 거야 렌즈 초점 맞춰 초점을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어디로 맞추느냐 내가 내게 내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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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딱 이것을 광야다 바벨론 포롯데 하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확실히 들면은요 생각 과잉이 자동적으로 스탑 되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차 포로를 경험하며 이렇게 하소연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의 더 중요한 그렇게 만든 그 이유 원인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남아있고 예루살렘도 남아있고 그리고는 거기에 제사도 남아있고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 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우냐 그 사람들은 축복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포기하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다시 보자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지 아니한 형제들이 누구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지금 생각 과잉에 빠졌어요 뭐냐? 교만 우월주의예요 우리는 아직 여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저들은 그렇지 못하고 저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으므로 우리는 우위에 있고 저들은 열등하게 있고 그들도 똑같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우월한 사람이고 우리는 열등한 사람이다 과연 그럴까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교만과 우월의식과 그들의 제사 중심과 성전 중심이 어떻게 그들을 만들었는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이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에스라와 누에미야와 같은 이런 제사장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17절에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이 말대로 성전 제사 하나님 여기 있어 우리가 된 거야 이렇게 여겨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 나라와 함께하고 우리는 아직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는 뭐가 됐고 이거 이거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던져진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586년 주전 586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 눈으로 그들의 전부였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제사가 없어지고 그리고는 그들은 끌려서 끌려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시간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저기 나보다 잘 된 사람들 나의 자녀보다 잘 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비교하며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이러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함께해 주시 않을까 절망하고 절망하며 생각하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생각 과잉에 빠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시간이 나에게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더 가까이에 참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은혜를 보는 시간이고 말씀을 경청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40년, 70년이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로 한정되는가가 정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 지금 이렇게 이런 바벨론의 시간에 이런 몸부림으로 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속히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히 알아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